안녕하세요 사탕처럼 달콤한 자동차 유튜버 캐니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기존에 있는 다이캐스트 리뷰해볼까 할건데 오늘은 제가 이 레이싱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다이캐스트를 한번 리뷰해보려 합니다 오늘 리뷰할 다이캐스트는 바로 BMW G4 289 모델인데 일단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 아스팔트 6 아드레날린이라는 레이싱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모델을 아스팔트 6라는 레이싱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상당히 저도 많은 추억이 있는 차예요 제가 아스팔트 6의 아주 초창기 때지만 이 차를 많이 썼었습니다 제가 아스팔트 6 초창기 때 이 차를 많이 써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억에 남는 차예요 레이싱 게임이었을 때 이 BMW G4 289를 상당히 자주 써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기억에 남는 차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BMW G4 289의 전면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전면부를 보시면 전면부에 헤드램프도 역시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자세하게 한번 조금 더 보시면 전면부에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일단 이 차는 롱노즈 쇼테크의 바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제가 실차 리뷰로 얘기했지만 메르세드 AMG GTS 같이 롱노즈 쇼테크의 바디예요 롱노즈 쇼테크가 일단 바로 무엇이냐면 롱노즈 쇼테크는 앞이 길고 뒤가 짜는 방식입니다 일단 제가 측면부를 가면서 설명을 줄 텐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면 앞이 길고 뒤가 짜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헤드램프를 볼게요 자 헤드램프를 보시면 역시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BMW만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키드니 그릴 상당히 저는 인상 깊어요 한번 볼게요 BMW만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키드니 그릴과 범퍼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쪽에 키드니 그릴은 상당히 인상 깊어요 BMW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측면부를 볼게요 자 측면부를 보시면 아까 제가 전면부 보여줄 때 말씀하셨다시피 롱노즈 쇼테크의 바디임을 알 수 있어요 앞이 길고 뒤가 짧은 방식으로 롱노즈 쇼테크 바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전체적으로 녹업 프린팅도 상당히 깔끔한데요 자 녹업 프린팅 자세하게 해볼게요 자 녹업 프린팅을 자세하게 해보시면 상당히 녹업 프린팅도 깔끔하게 잘 되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이걸 설명 안해야 되는데 여기도 사이드미러가 표현이 되어있어요 사이드미러도 상당히 잘 구현이 되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번 후면부를 볼게요 자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에 니어램프도 역시 클리어 파츠가 들어갑니다 후면부에 니어램프 클리어 파츠에 게다가 전체적인 녹업 프린팅이나 배기구도 듀얼 머플러로 상당히 훌륭하게 표현이 되어있어서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여기 쪽 측면으로 아까 이거 설명을 못해야 되었지만 도어 트림하고 주유구 편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여기 쪽에도 마찬가지로 도어 트림도 상당히 잘 되어있어요 가까이 와서 볼게요 한번 보시면 도어 트림도 상당히 잘 되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를 볼텐데 일단 이 모델은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실내를 보기 전에 아쉬운 점은 바로 도어가 열리지 않는다? 그 점이 솔직히 저는 좀 아쉽습니다 도어가 열리지 않는 것에 제외한은 크게 아쉬운 점은 없어요 자 한번 실내를 보겠습니다 자 실내를 보시면 역시 상당히 내부 디테일은 좋아요 도어가 안 열리는 것을 제외하거나 상당히 흠잡을 데 없는 내부 디테일이다 스티어링 표현과 전체적으로 기어 변속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내 내장된 표현까지가 상당히 잘 훌륭하게 구현이 되어있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이 BMW G4 289 다이케스에 대해 제가 토탈적인 평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솔직히 느꼈을 때 이 BMW G4 289는 전체적으로 흠잡을 데는 없었습니다 전면부를 한번 보시면요 자 전면부를 한번 볼게요 전면부에 헤드램프나 역시 클리어 파츠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BMW만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이 키드니 그릴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을 뿐더러 범퍼도 상당히 스포티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를 보시면 측면부에 로고 프린팅이나 도어 트림 그리고 주유구 표현도 잘 되어 있고 게다가 사이드 미러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지만 1대 43 사이즈라는 건지 도어가 안 열리는 건 좀 아쉬워요 그 점을 제가 하곤 저는 아쉬운 점은 없어요 왜냐? 후면부의 니어램프도 클리어 파츠 게다가 로고 프린팅과 그리고 적절한 마감 처리까지도 상당히 훌륭했고요 내부를 한번 보시면 내부도 상당히 도어가 열리지 않는 것을 제가 하곤 크게 아쉬운 점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BMW G4 289 다이캐스트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찍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제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